자 다음 시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 저는... 하... 저는 뭐... 헬로 타먼트만!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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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욱키입니다. So today I invited really special guest today. 오늘은 제가 한국분을 모셨기 때문에 한국말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미스터 리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한국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쌍하마사랄라ikum warahmatull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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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ahmatullahi, goodbye bye-bye.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미스터 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노소보라는 곳을 왔어요. 정말 cru busy한 곳을 갈까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우노소보라는 데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ucher,, 근데 거기다가 한국인분이 계시고 인도네시아너랑 결혼하신 분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아우 정말요? 유명하신 분? 아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를 좀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아우 그 다음 물어보십시오 네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3년 반 정도 됐죠? 3년? 오 쭉 꽤 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와이프랑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결혼 생활에 좀 만족하시나요? 아우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도 너무 막 행복하게 드시고 금술도 좋으시고 그리고 성격도 너무 활달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습니다 와이프가 저로 많이 좀 변화를 시켜줬죠 음지에 있던 자로 이렇게 위로 끄집어내줘서 저로 이렇게 많이 좀 변화시켜주시고 혹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조금 이건 내가 정말 좋다 혹시 이런 점도 좀 있을까요? 와이프가 이제 저를 위해서 건강을 많이 챙겨주기 위해서 음식 마련할 때 막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보셨다시피 매일 음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이제 카레 하나 끓여가지고 일주일 먹고 그런 걸 지금 그런 거를 못 보거든요 매번 이제 고생을 해서 바꿔주는 요리를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거 아 그거 너무 작전입니다 네 어떤 막 일이 있을 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제가 또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일이 좀 잘 돼요 오~~ 정말 그리고 이제 와이프의 장점이 깨끗해요 다섯시 와섯시면 무조건 일어나 청소, 직정리 와.. 자고 집안일을 진짜 잘 하신다는 거죠? 집안이 깨끗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계속 뭔가 일을 계속 하시고 요리 안 하고 계실 때는 청소를 하고 계시고 혹시 한국분들이랑 인도네시아 분들이랑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약간 남녀녀비 사상이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하늘이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혼동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네, 네, 좀 그런 것도 있죠 무조건 남자도 집안일을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네, 반면에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확실하다는 사실 집안일이라던가 저희 와이프는 오셨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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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거 앉아 벌레이 끝 옆에 좀 안겨 이분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네, 저 오늘 요리를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카시, 드라마카시 아리니 마사깐염 에나스까리, 엔토하리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요리 같은 것도 막 아, 이거 오늘도 또 이런 요리 했어 이러면 이제 집에서 거의 쫓겨난다 싶어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좀 남편을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무당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도 반영되지 않나 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남자의 지위가 좀 여자의 지위보다 좀 높은 꾸란이라는 저희가 성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남자의 역할 그리고 여자의 역할을 좀 명확히 나눠 놨잖아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오고 경제를 부양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여자는 안에서 내조를 하면서 애기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계속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누가 더 위다 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정말 딱 나눠 놓고 거기에 가정에 평화롭게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런 마인드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 남자들 요즘에 결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인도네시아 여성분과의 결혼을 추천을 하시는지 인도네시아 여성분과의 결혼을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와이프가 인도네시아 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여성분이 그래도 조금 더 순수한 면이 남아 있지 않나 다우드 님도 보셨겠지만 인도네시아 분들의 성향 자체가 밝은 성향이잖아요 밝고 활달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있잖아요 물론 인도네시아 여성분이 질투가 많다는 얘기는 있어요 혹시 맞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아하겠네 혹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뭐랑 인도네시아 여성분이 아다 바니아찜 무르 무르와네딩 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정말 그 질투심이 장난 아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 좋게 좋게 이렇게 혹시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셨잖아요 종교적이라든가 좀 이런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변화 어 당연히 변화가 있죠 와이프가 이슬람교인 것도 있고 이슬람 그거가 주는 의미 전부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한번 같이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 종교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와이프가 왜 이 종교를 그렇게 믿고 종교적 종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좋지 않은 종교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사실 맞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살담을 보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다 깨졌거든요 깨끗한 종교 정말 이제 성스럽고 정결한 종교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제 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 이슬람 만큼 깨끗하고 어떤 이제 딱 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도 무조건 무조건 다 씻어야 되고 밥일이 지금 이제 식겁은 영화야? 밥일을 하고 나서도 항상 씻어야 되고 네 항상 이제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규칙적으로 정해져요 사람들 좀 약간 규칙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진짜로 목표라는 게 확실히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든 꾸란에 그리고 하디스에 모든 것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큼 논리적이고 완벽한 종교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게 왜 그걸 자살하면 안 되느냐 네 한국에는 사실 좀 자살하신 분들 되게 많고 우울한 분들 정말 많은데 여기는 사실 경제 소득 수준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 행복적이 정말 높아요 행복적이 정말 높아요 사람들이 항상 먹고 항상 행복하고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이슬람적인 이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와이프도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술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진짜 어디다 떨고 놔도 그냥 주어진 음식에 감사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 앙 드릴라 앙 드릴라 앙 드릴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사람들은 소고기가 엄청 비싸도 못 먹잖아요 한국 돼지고기 1kg 가격이 여기 인도네시아 소고기는 1kg 가격과 똑같은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소고기를 나는 나는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와아.. 맞는 말입니다 맞.. 맞죠? 정말 긍정적인 말입니다 진짜 딱 그거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는 지금 먹을 게 널렸는데 수박이라든지 그런 거 엄청 저렴하잖아요?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도 1kg에 2천원, 천원 우리나라는 만 원, 2만 원, 천원 그런 이제 정말 귀한 음식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지정된 음식을 제외하고 나서는 진짜 음식의 천국이라고 정말 이렇게 느껴요 음식의 진짜 천국이라고 느낍니다 진짜로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와이프 분께서 요리를 정말 웬만한 셰프보다 너무 훨씬 잘하십니다 하하하하 그럼 제가 부럽다고 몇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와이프 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하하하하 사랑해 미니카 이는 3,5년이 하지만 저는 항상 고마워 신경이 가장 잘하네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만약 또 오신게이 고객님과 имеет 싸움다고 합니다 다는 이것저것을 동생이 assistance 당신이 고객님과 wrestling도 없습니다 당신이 προ겸зд relative우라는 persone 朝azu 무고만怎樣 그것으로 수고 connect 당신이 mon Es기 posses 두기 정도 HEAD 우리는nos 옆으로 explanations 다음은 계속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혹시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정말 정말 다오드킴씨는 인도네시아에 사셔야 되고 인도네시아 분과 무조건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일 큰 이유가 종교적인 트러블이 전혀 없으니까 맞아 맞아 일단 거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K-POP 한 부미죠 근데 종교가 무알랍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슬람이야 벌써부터 플러스 벌써부터 A 먹고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난입하는 질문 자 다온씨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할 이야기 있습니까? 아 저는 하.. 저는 뭐 결혼하실 분이 있기만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없으시면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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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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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